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10월 18일 저녁 10시 무렵 괌 대대도 북쪽 해상에 1002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하루 뒤인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경에는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세력으로 힘이 더 강력해지며 일본 오거사와라 제도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저녁 9시 무렵에는 중심기압 98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20호 태풍 짜미로 거의 발달된 모습입니다. 위치는 도쿄 먼회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비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 따르면 10월 18일 금요일에 한국전역에 비예보를 하고 있으며 미국해양대기청 GFS는 10월 19일에 토요일에 한국전역에 비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에서 같은 예측을 하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주 금요일 10월 18일부터 19일 토요일 사이에 한국전역에 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우리가 태풍에 신경을 쓰던 시기에 대만에 대지진 전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15분경에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근에서 규모 4.9 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의 오키나와 지진이 불안한 이유는 오키나와 인근지역인 대만 화렌현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만 화렌현에서 과거와 다른 지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대만 화렌현의 해상이 아니고 내륙지진이 대만 화렌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위치가 대만의 활성단층인 종곡단층 지대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대만 강진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니 지금 이 방송을 대만인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12일 새벽 3시 36분 대만 동부 화렌현에서 규모 3.3 진원의 깊이 12.5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10월 11일 저녁 8시 52분 대만 동부 화렌현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10.5km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이틀 전인 10월 10일 저녁 8시 40분경에 대만 화렌현 서남쪽에서 규모 4.6 진원의 깊이는 14.4km의 내륙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인 10월 10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만 동부 화렌현에서 계속해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대만 분들은 지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제법 놀라셨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대만 동부 화렌현에서 보기 드문 연속 내륙 강진들이 발생 중인 가운데 어제 10월 11일 오전에는 대만 동부 화렌현 인근 지역인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근해에서도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무언가 대만과 오키나와가 불안해지는 모습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대만의 대표적인 활성단층대인 종국단층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단층은 대만에서 가장 활성화된 단층 중 하나로 대만 중부를 가로지르는 이 단층대는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종국단층 주변의 내륙 지진들은 종국단층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각활동이 계속될 경우 종국단층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종국단층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 하나를 설명드리면 1999년 발생한 9.21 대지진으로 알려진 지진입니다. 이 9.21 대지진은 종국단층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지진은 규모 7.7로 대만 중부를 강타해 2,400여명의 사망자를 냈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지진은 대만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 만약에 대지진 발생 시에는 일본 오키나와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우선 대만의 종국단층에서 발생한 강진은 대만 동쪽의 류큐 해구로 이어집니다. 이 류큐 해구는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인접한 해저 구조로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되는 지역입니다. 지진판은 해구를 따라 전파되며 이 과정에서 해저 지각을 자극해서 진동을 강화하거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구는 지각판의 수렴 경계에 있는 만큼 큰 지진이 발생하면 파동이 해구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류큐 해구를 통해 전달된 지진판은 오키나와 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키나와에서는 강한 진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해저 변동으로 인해 쓰나미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류큐 해구와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강진이 발생하면 물리적 충격이 비교적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이 오키나와 지역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대규모 지진이 이 지역의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 강진이 발생한 일본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섬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1771년 일본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섬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지진으로 인한 해저 변동이 원인이었고 그 결과로 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한 대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이 류큐 해구를 통해서 해저 지각의 변동을 일으킨다면 일본 오키나와와 주변 지역에 지진과 쓰나미의 복합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대만 종국단층에서 발생한 강진은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 지역인 류큐 해구를 통해 오키나와까지 지진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지진 진동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해저 변동으로 인해 쓰나미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역사적인 사례와 지각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서 발생한 연속 지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영향은 쓰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 자체로 인한 진동은 거리가 멀어 한국에서 크게 감지 안될 수 있지만 지진이 해저에서 발생하면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해안과 남해안은 일본, 대만, 류큐해구 인근의 해저 지진으로 인해 간접적인 쓰나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 동해안에 쓰나미가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해저의 지진은 한반도에도 쓰나미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